하이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체입니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4.34% 상승한 2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3월 19일 대비 약 18.5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6월 22일 31만 2,500원. 52주 최저가는 2024년 3월 7일 18만 3,0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1월 7일 36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9월 6일 7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1,0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5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6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9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3월 25일 가장 많은 8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4월 17일 가장 많은 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7.56%에서 약 21.0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2월 21일 약 21.44% 최저 지분율은 2023년 7월 21일 약 15.9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원이며 2016년 352억 대비 약 5,870.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574억 원으로 2016년 103억 대비 약 2,379.7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2.24%입니다. 순이익은 약 654억 원으로 2016년 90억 대비 약 626.8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11%입니다. 하이브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45.35배이며 지난 2020년 65.47배에 비해 약 122.02%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85배이며 지난 2020년 4.7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0.1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2%, ROE는 1.96%입니다.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9조 5,17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5위, 코스피 종목 기준 42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1,02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9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574억 4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8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654억 7,81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64위, 코스피 종목 기준 218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하이브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메리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4만원을 제시하였고 유안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1만 8천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34만원에서 32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2만 2천 5백원에서 22만 8천 5백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기간의 예측 주가의 예측 주가의 예측 주가의 예측 주가의 예측 주가의 예측 주가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